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와 저는 처음 볼 모습입니다 꽃송이 벗어서 추측이 되네요 와 이거세요 대박입니다 여기가 저 이깔나무 낙엽송 아래인데 이거 좀 쓰러진 낙엽송도 있고 그 옆에 지금 꽃송이 버섯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비가 와서 산을 못 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비가 주춤하길래 한번 또 산책 삼아서 집 주변 야산에 왔거든요 꽃송이 버섯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와 그 여름에 그냥 이거 한번 만나 보려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그때는 안보이더니 우연찮게 또 이 꽃송이 버섯을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오늘은 운이 좋은 거네요 운이 좋습니다 와 아 뭐 뭐 쫙 쫙 아 보세요 오셨어도 약간 뭐 노균화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와서 지금 습기를 많이 먹으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승이버섯 만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